957쪽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은이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이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삶의 원리죠 빠른 경주자, 달리기가 빠른 선수가 달리기 경주를 하면 먼저 도착하고 그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원리요 당연한 상식입니다 용사, 전쟁, 그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그 용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원리죠 또 지혜자, 현명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재물도 명성도 또 성공도 이렇게 얻는 것이 맞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전도서 말씀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예외적인 진리 예외적인 그런 인생의 현상들을 살펴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아래서 일어난 인생의 그 일들을 살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외적이고 꼭 그렇지 않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이요 의미를 바로 가져오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의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 기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에서의 기회들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에서의 그렇지 않은 날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자기에게 오는 그 인생의 기회, 인생의 그 때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의미에서도 좋은 인생의 그런 기회와 시기도 잘 모르고 반대로 나쁜 인생의 좋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런 시기와 기회도 잘 몰라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압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있는지 다 알고 글로 들어가는 겁니까? 모르죠 그냥 먹이가 있나 보다, 일로 가나 보다 하면서 어디를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수영, 헤엄을 치면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물에 걸리는 겁니다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때, 인생의 그 기회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또 이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때와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선착하는 것이 아닌 일들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빠른 경주자가 경주할 필요도 없지 뭐 하려고 경주를 해 달려갈 필요 없지 달리는 것도 다 헛되니 그냥 다 그만둬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원칙에 벗어나는 원인과 결과로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원칙에 벗어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조금 더 가볍게 그 믿음의 여정을 인생을 좀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좋은 의미에서의 좋은 기회와 시간이든 아니면 원치 않는 그런 시기와 기회이든 그 모든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람은 자신의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그 시기와 기회 어떤 시기와 기회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 똑같이 임하고 또 찾아오고 그것이 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 주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와 시간이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오늘 주시는 이 시간도 조금 가볍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인 원인과 결과를 만드는 그런 이 세상의 원리들이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 원치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와 시간을 꼭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여기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꼭 원치 않는 나쁜 그런 일들만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결과를 얻게 하는 그런 때와 그 시간도 임하게 될 것을 믿고 또 아닐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충성스럽게 또 그러나 가볍고 또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도 이런 모순된 모습을 하나 보는데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지혜가 멸시받고 잊혀집니다 왜죠? 그 지혜자가 가난했기 때문에 지혜가 무시를 당하는데 그 지혜가 조용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소리치고 외치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무시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어떤 일들을 하나 보았는데 이게 정말 참 중요한 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크게 여긴 것이 있는데 아주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둘러싸서 큰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성을 쳤습니다 흉복을 쌓고 그 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가난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가 대단한 겁니까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가 그 큰 군대보다 나은 게 맞아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이게 뭐죠 지혜가 오히려 이렇게 존중받고 이렇게 박수받고 칭찬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일들을 다 보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모순적이고 그런 생각 저희의 그런 기대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죠 17절도 같은 말씀을 해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은이라 그러나 그 지혜가 그 지혜를 잘 듣지 않습니다 왜죠 조용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이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말씀들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지혜가 멸시받고 잊혀지고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받고 잊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냥 관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좋은 결과 어떤 일에 대한 좋은 결과가 꼭 나타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좀 가볍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이맘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삶의 때와 시절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마치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그 때가 왔을 때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한다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자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의 그런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조금 가볍게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인생의 때와 시간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어렵고 힘든 그 시기와 기회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때와 그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기쁨의 때 또 회복의 때가 있음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 담담하게 그러나 기쁘고 즐겁게 충성스럽게 우리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지혜가 멸시받고 또 잊혀지고 또 무시당하는 그런 삶 속에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귀한 지혜 우리 붙들고 정말 주님 경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 변함없이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